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개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다 알았지만, 지난달에 칸이파리 밴드가 있었어요. 그래서 다이아몬록을 좀 더 공개해봅시다. 사실 2년 전에 칸이파리 밴드가 매일 일정되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. 그리고 내일이 시작될 때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공개해봅시다. 렛츠 크랙헤트 얼마나 데몬 러스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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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 러스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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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르 다잇교 이거야 위 마켓던 1200 Tech M't,. 이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스트로는 아직도 이 포스트로는 이 포스트로는 DNA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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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스트로는 이 포스트로는 instagram과 discord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reme tranquility 구독해주세요 왜냐면 무슨 영상이 COMMENT 안 됩니다 글로톡의 영상이 많아요 글로톡의 영상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제가 매우 busy 왜냐면 제가 직업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그냥 아무것도